지금부터 파이썬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이썬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직접 설치는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설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파이썬을 이용한다면 결국에는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용하게 될 방법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제약사항이 많아요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아니고요 하지만 무엇인가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설치하고 실행해 보는 이 과정이 시시해 보이지도 몰라요 또 언제 이 많은 걸 다 공부하냐면 막막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치와 실행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비유하자면 단지 시동을 거는 방법을 배운 것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고성능 슈퍼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뿐만 아닙니다 이 파이썬으로 해결해둔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마치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여행할 수 있는 거대한 공공재인 도로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을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치가 많이 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